심지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세계다. 신세계 대박이야 신세계 축하적인 말이야 안녕~~ 이게 집방이다니까 왜 이딴 지방이야? 와 와 와 와 신뢰 관리를 해줘야겠어 뭐지? 어떻게 하는거야 얘 왜 이딴 지방이야 왜 이딴 지방이야 이딴 지방이야 아빠가 만들었는데 먹어 지게디 냄새가 눈썹이 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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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야 생일 축하해 이거 먹어 맛있어 스팸에다 먹어서 만드는 법 잘MPLE에다 먹으면 안 돼 아빠가 장만 내리겠다 장만 내리지 아, 더 먹을래? 응 아, 더 먹을래? 응 또리 피탈 날까봐 그래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